지금부터 경성전자고등학교 총동창회 2018년도 제52차 전기총회 및 해장이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동창회를 선두로 기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든 동국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기수단 입장!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단 입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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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규 총통장에게서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52차 전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명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다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호가 제창이 있습니다 제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기다여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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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고기다여 경례 고기다여 경례 고기다여 경례 이어서 송국선열 및 전몰홍용사와 먼저신 선후배 동무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모든 동무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